막걸리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막걸리입니다 지은이 브이로그 잖아요 제가 여기 크로브다니 입소하겠습니다 박수 저희가 준 언니랑 어떻게 친해지는지에 대해서 준 언니가 좀 설명하고 있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친해졌죠? 저는 예나 때문에 지은이랑 친해지고 있는데 저는 준 언니랑 같이 연주식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언니랑 잘하는 게 싫어졌는데 언니랑 중간언니랑 성격이 너무 잘하실 것 같아서 언니 한번 주연 언니 이렇게 가지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나만 사실 조금 다 친해요 무슨 소리예요 언니? 언니랑 같이 잘하셨으면 이렇게 물어볼래요? 다만! 예나랑 더 친했는데 친했는데 무슨 소리예요? 언니랑 더 자주 받고 받고 예나는 필요할 때만 아니 무슨 소리예요 예나를 꼭 주더라 좀 그런 변황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춤 추던데 막 그런 춤 없어요 이거 너네 춤 아니야 이거? 내가 줄게요 근데 브이로그 이렇게 찍어요? 원래? 그런 느낌 아니지 너네 여기서 뭐해? 어! 지은아! 너네 여기서 너무 재밌었어? 나 이제 갈게 고맙습니다.